우리나라 운전자들은 창문 열고 손 내밀면 다 비켜주십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탈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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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문 열고 손 내밀면 맞아 근데 깜빡이 막히면 최대한 붙이죠 못 들어오게 창문 열고 손 내민다는 건 진짜 급박하니까 제발 좀 봐달라는 약간 그런 제스처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뭔가 더 예의 있어 보이는 느낌 그리고 그 옛날에 운전하시던 좀 나이 좀 있으신 아저씨들은 이제 막 그렇게 급할 때 이렇게 손 내밀고 이런 게 되게 자연스럽게 약간 몸에 체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깜빡이를 켜면은 잘 껴주고 안 껴주고는 이제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만 그거를 가장 안 해주는 대표적인 지역으로는 부산이 유명하죠 부산 어 부산 장난 아니죠 부산은 깜빡이를 켜는 순간 이제 뒤쪽에서 바로 딸려오죠 깜빡이는 이제 차선을 변경하기 위해 켠다기보다는 차선 변경 성공을 자축하는 세러문으로 켠다는데 머리부터 넣고 들어가면서 깜빡이를 켜는 거지 그리고 핸들 돌리면서 넣죠 이렇게 쩔거고 그리고 이제 이게 사람들이 잘 안 비켜줄 때는 반대쪽으로 이제 넣고 방침한템을 타서 그게 뭐야 그렇게 약간 교란작전으로 깜빡이를 사용한다는 얘기를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창문 열고 손을 딱 내밀면 거짓말 비켜줘요 저도 깜빡이를 켜고 무리하게 들어오려고 하면은 짜증날 때가 있는데 손 이렇게 내밀면은 진짜 급한가 보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도로 위에 우리가 그냥 바디링귀지 같은 거잖아요 수신호가 근데 제일 짜증나는 게 뭔지 아세요? 뭔데요? 손을 딱 내밀었어요 그냥 삭 비켜줬어요 그 담배구 담배 딱 나올 때 아하하하하하하 그게 조금 짜증나 손을 딱 내밀었는데 이게 담배였어 그쵸 뭐 아직까지는 그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도 확실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은 있는 거 같아요 뭔가 먼저 이제 숙이고 이제 예의를 차리면 같이 예의를 차리는 느낌 맞아요 그런 거 있죠 이게 이쪽에서 이제 너무 지랄맞게 굴면은 나도 막 이렇게 승이 나는데 맞아요 야 막 가끔씩 무리하게 차선변경하고 내가 막 아 브레이크 급하게 밟고 뭐 이러고 화날 때 있잖아요 그때도 막 화가 났다가 비상등 딱 켜면 그래 아주 딱 그렇지 비상등 켜고 안 켜고 진짜 큰 차이야 비상등 진짜 차이가 나 비상등 안 켜면은 바로 크락션 나갈 거 비상등 딱 켜면은 에휴 바빴게 찝어 알았어 미안 미안해 미안해 하는 느낌이잖아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들어갈 때 이제 그렇게 막 무리해서 내가 막 차선변경이 좀 늦거나 이랬을 때 들어가면서 저는 안에서 혼잣말 하면서 들어와 아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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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혼자 있어도 바람에서 들어간다고 맞아 나는 그래요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미안한 걸 알고 또 고마운 걸 알면은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되게 많은 어떤 얼굴 붉히고 화내고 감정 소모할 일들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래서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불같고 막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격적이고 이런 게 있긴 있지만 또 그만큼 먼저 예의를 차리고 좀 어느 정도 자기가 이제 먼저 이렇게 양보하고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상대방도 어느 정도는 반응해주는 아직까지는 그런 좀 귀엽고 친절한 그런 면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도로 위에 교통예절 잘 지키시고요 네 네 뭐 이거랑 기타랑은 진짜 아무 상관이 없죠 아무 상관이 없죠 얘기였네요 진짜 뭐 어떻게 엮으려고 해도 엮을 수 없는 나도 깜빡 켜고 들어와봐 깜빡이 일로 켜고 일로 들어가야 자 오늘은 LG2 모델입니다 이 모델이 이제 저희가 저번에 이건 50년대 LG2고요 저번에 2018 LG2 모델을 한번 했었는데 여기 244만원이고 오늘은 282만4천원 이게 더 비싸네요 40만원 정도 더 비쌉니다 어 지난번에 했을 때는 어 찰밥이 참 잘 익었구나 명엄씨가 이렇게 주셨고 저는 상남자 자수의 고수가 되다 이렇게 드렸어요 뭔가 약간 어 그런 뭐 중성적인 그런 매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타였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쫀득쫀득하면서 네 남성상을 띄고 있는 델리케이트한 뭐 그런 느낌이었겠죠 네 8.0 8.0 이렇게 나왔고요 뭐 이게 오늘 이렇게 그 딱 봤을 때 뭐 스펙이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시트카스 프로스탑에 뭐 마호가니 백핸사이드 그리고 뭐 넥도 마호가니 그리고 어 픽업 LRBX VTC 뭐 차이가 없는데 그냥 이제 그 빈티지 연도가 붙었느냐 안 붙었느냐 그 차이에서 오는 약간의 가격 차이가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거 LG라는게 저희가 맨날 그 나올 때마다 헷갈려가지고 항상 찾아봤는데 이제는 정말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LG 먹을까요? LG 러브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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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어간다고 합니다 LG 이게 LG2 쉐입인데 LG1은 레더 브레이싱이 들어가 있고요 사다리 브레이싱 LG2와 LG3는 엑스브레이싱인데 LG2가 이제 썬버스트 엔틱 내추럴 그리고 LG3는 내추럴 이런 식으로 뭐 피니쉬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상판은 시테카스프루스 체코판은 마호가니 피니쉬는 니트로셀룰로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마호가니 히스토릭 브이넥에 그로버 스트랩 크림 버튼 헤드머신 그리고 본넛에 너트너비는 43.81mm 로즈우드 지판에 지판공율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29mm 프레스는 20mm 스탠다드 프레스 LRBX VTC 픽업 렉탱글 클로즈드 슬롯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운드 들어볼게요 렉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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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엄청 화사하고 화려한 건 아닌데 되게 안정감 있는 렉탱글 스토브 사운드 보여줍니다 렉탱글 전형적인 반주톤 렉탱글 노래 불면서 치기 좋은 기타 렉탱글 렉탱글 너트너비가 43.81 스트로크 네 스트럼 전형이 되는 너너비 네 근데 뭐라고 해야 되지? 스트롬막이 되게 편해요 네 전반적으로 컴팩트하면서 스트롬막이 좋은 그런 사이즈와 사운드 사운드가 아마 그 하위 쪽에 배음이 막 와 이런 느낌은 아닌데 적당하게 밸런스 딱 잡혀있고 일반적인 뭐 큰 드레드너 기타들에 비해서 EQ 대역의 그 세계관은 약간 좁은 느낌인데 전반적으로 밸런스라든가 뭐 어떤 그런 사운드의 특성 자체가 그냥 묻어나게 여기저기 밀치기에 정말 좋은 사운드라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안정적인 느낌이죠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네 핑거도 마찬가지죠 뭔가 솔로를 위한 느낌이라기보다는 반주 아르페지오 할 때 훨씬 더 이쁜 사운드가 나가거든요 맞아요 되게 아기자기한 매력이 있네요 배음이 없는 게 아니고 배음이 충분한데 그냥 그 이쁘 느낌이 화사한 느낌이 아니라 맞아요 그런 느낌이죠 반주이 다 묻혀볼까요? 앰프 사운드 최적화된 반주이 다 앰프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둘 다 둘 다 진짜 묻어나죠 느낌이 이게 전반적으로 사운드 자체가 미들이나 중저역 때가 부스팅되어 있거나 부하다거나 이런 느낌은 없는데 미들 대역의 사운드 특성에서 약간 억센 느낌이 살짝 있어요 맞아요 그냥 내추럴로 들었을 때는 정말 묻어난 사운드인데 앰프를 꽂았을 때 그 미들 쪽에 고집이 싹 생기는 것 같은 그 느낌 쨍쨍한 느낌이 약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운드가 무겁거나 너무 쨍쨍하거나 밝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냥 평화롭고 묻어난 느낌입니다 밸런스는 좋은데 입자가 굵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자 핑거 사운드를 보겠습니다 어? 아르페이저 좀 좋은데? 중음역대에 고집스럽게 나온 톤이 정체성 RR이 살리는데 되게 도움이 되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아 사운드 좋네요 네 좋습니다 네 어 이렇게 앰프톤까지 들어봤고 이건 어떤 곡 들리실 건가요? 네 이거는 바람이 불어오는 것들이 바람이 불어오는 거 역시 반주 기타답게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비트륨이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핑거 톤을 들어보면 또 RR이 정체성도 잘 살아있고 그래서 이제 핑거와 스트랩의 딱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명홍씨부터 한줄평 드릴게요. 제가 생각할 때 군생활을 할 때 가장 군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튀지도 않고 그렇다고 사고치지도 않고 하는 그 중간 영역이 제일 뭐랄까 군생활을 잘했다 이렇게 생각했죠. 중간만 가라는 얘기가 있죠. 그렇죠. 중간만은 해라 이런 말이 있죠. 그런데 그걸 확실하게 잘하고 있는 기타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중간만 해라 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간 딱 하는 기타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핑거 스타일 전용 기타와 스트랩 전용 기타의 딱 중간 영역대 진짜 중간만 하는 기타가 많네요. 그래서 저는 독주와 반주 사이 어딘가 그래서 반독주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더 발표하겠습니다. 명홍씨 사운드 28, 가성비 12, 가성비 좀 짜게 해주셨네요. 네. 편의성 16, 디자인 14 해서 총점 70, 70점 턱걸이 했습니다. 저는 사운드 29, 가성비 15, 편의성 14, 디자인 15 해서 총점 73점, 평균 점수는 71.5 둘의 의견이 달랐던 부분이 최근 들어와가지고 많이 달랐던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가성비가 지금 차이가 좀 많이 났죠. 가성비 12점, 15점 이렇게 드렸는데 저는 아무래도 이제 깁슨의 브랜드 특성상 200만 원대로 가면 깁슨치고 싸다라는 느낌이 깁슨치고에서 온 이 약간 점수고요. 명홍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뭐 활용도라든가 그냥 가격대를 깁슨이라는 브랜드 특성을 생각하지 않고 저는 유저빌리티 쪽에 좀 더 많이 줬어요. 아, 네네. 왜냐하면 그 뭐랄까 핑거 스타일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일단 이게 그 핑거 스타일을 하면서도 또 반주를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유용할 것 같거든요. 음. 네. 그래서 유저빌리티를 좀 더 줬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유저빌리티 쪽에서는 그 뭐 활용도라든가 이런 것들 되게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근데 또 이 유저빌리티 이제 뭐 연주의 어떤 뭐 편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 그냥 뭐 이제 또 작은 바디에서 오는 어떤 한계 같은 게 분명히 저는 좀 약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둘의 의견이 가성비와 편의성 쪽에서 조금 갈렸지만 결국엔 총점이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았어요. 3점 차이 났어요. 네. 3점 차이. 그래서 일단 좋은 기타의 기준 70점을 넘겨서 71.5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LG2 모델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제 깁슨 계속 되는데 300만 원대로 갑니다. 아. 이제 올라가네요. 50년대 J50 오리지널 같이 보실 거고요. 요건 312만 8천원. 과연 어떤 점수를 받을지 다음 시간에 J50 J50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깁슨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즈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